SNS 그냥 형이 했던 케띵 실시간이잖아요 바로 지금 내려오고 바로 비예로 켰습니다 따끈따끈한 쪽입니다 따끈 뜨거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필터를 켜고 올까요? 어떡할까요? 약간 저희 좀 살짝 어두운 거 같다 나에게 조명이 조금 어두운 거 낯빛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밝혀졌어, 밝혀졌어 형이 문제였다, 형 나가려니까 형이 문제인데? 형, 그냥 어두워졌어 이거 흰색 보여줬다가 하면 되지 않을까? 이 밝기에서 그냥 하자, 솔직히 뭐 그래요 뭐 어때? 이게 중요하다고 아니에요 사실 모아분들 덕분에 이렇게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앤 콜모델을 모아분들 덕분에 하는 게 너무 웬만이어서 맞아요, 조금 신기했어요 맞아요, 노래도 신나서 너무 잘했어, 놀라게 엥카라는데 너무 재밌어서 재밌었어, 나머지 맞아, 오랜만에 록 페스티벌 같았어 맞아 즐겁게 했습니다, 모아분들 덕분에 지금 세계 각국에서 축하를 보내주세요 축하해 주셔서 오메데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모아분들 고마워요, 모아분들 고마워요, 모아분들 고마워요 고마워요 저희 오랜만에 오프닝 시퀀스도 했잖아요, 여러분 깜짝 선물이었어요 맞아요, 한 번만 보여주긴 좀 아쉽더라고 저희 오프닝 시퀀스 어땠어요? 사실 이거 저희가 어제였나요? 네, 어제 찍었죠, 저희 네 네, 네, 네 엊그저께였나요? 엊그저께였나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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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엊그저께, 엊그저께 엊그저께 오프닝 시퀀스보다 챌린지 올라왔나, 그거? 아니, 그 엊그저께 우리 선수 그랬죠? 이미 올라왔잖아요 맞아 아, 맞네, 맞네 아, 그렇네 깜짝이야 나는 형이 갑자기 사업적으로 스포하려는 것 같아서 뭐 이 정도 스포하면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 괜찮지, 나쁘지 않지 근데 저 이렇게 낮춰봤는데 하도 오랜만에 해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응, 맞아요 저 오늘 틀릴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저도 안 헷갈렸어요 저도요 저도 안 헷갈렸는데 야, 너랑 내가 범인인데 무슨 아니, 내가 할 말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빡 집중해서 해야지 잘했어, 저희 멤버들 다 실전파여서 맞아요 범박대는 사람이죠? 네, 실전파여서 범박대는 아마 멋있게 나왔을 거라고 사실 멋있게 나왔을 거라고 아직 못 봤는데 찾아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공부하문들 너무 보고 싶어서 바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괜찮았나요? 따봉 날아주세요 괜찮았어요 걱정이 많아서 20번씩 좋구먼 범규 사랑해 따봉, 날아가고 있어요 따봉이 뭔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왜 이렇게 나른하지? 왜 이렇게 막 그러니까 기분 잔잔하게 좋네 약간 진짜 딱 콘서트 마친 그런 느낌이라서 좀 좋은데 시원해, 뭔가 시원한 느낌 이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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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싹 나서 두 곡 정도 딱 해서 상도 받고 맞아, 맞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너 진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신났어 진짜 재밌게 했어 한 번 더 하고 싶어 그렇고 국불금에 한 10번 틀어놓고 할 수 있으니까 국불금에 한 10번 틀어놓고 할 수 있으니까 국불금에 한 10번 틀어놓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스 다들 너무 축하한데요 감사합니다, 모아 분들 사실 저희가 감사하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모아분들이 주신 건데 맞아요 저희는 뭐 진짜 하는 게 없고 그렇습니다 모아분들께서 다 만들어주신 거라 저희는 그저 음악이 나오면 몸으로 움직였을 뿐 오늘 저희가 엄청 여러 개 했잖아요 뭐 사전 녹화도 하고 팬미팅도 했고 저기 메터돌 메터돌 그래, 메터돌 그것도 했고 그거는 이제 잘 숙소에 보관할 거예요 그냥 음식들 넉넉하게 공방도 하고 앞에 많아요 앵콜도 하고 오늘 진짜 많이 했다 알쳤어 알찬 하루였다 이런 하루가 너무 좋죠 마지막을 딱 깔끔한 마무리 진짜 이런 깔끔한 마무리가 없는데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진짜 오늘 10시쯤에 저희 그거 있어요, 라디오 라디오 나와요 맞다, 맞다 맞다, 맞다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알지 저 항상 그거 중학생 때 시험 볼 때 어머니가 유종의 미를 거두라고 마지막 날에 항상 했거든요 항상 마지막 날에 망했어요 우리 엄마도 항상 같은 얘기했던 거 같아 시험 기간이면 가면 어머니가 약속 지켰구나 과연 유종의 미를 거두고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어머니 오늘 거뒀잖아요 그렇죠, 오늘 거뒀는데 오늘 어머님과의 보고 있나요? 약속을 엄마 사랑해 반갑습니다 되게 빛난다, 아까 보니까 영롱해요 그렇죠 빛을 받으면 약간 색깔이 어울리는 거 같아 향상색색으로 뭔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달콤해 뭔가 맛있어, 뭔가 달콤해, 먹어야 돼 먹어볼래? 맛있겠다 내가 먹지 시들어 먹었어 다 와 다 와요 다 와 다 와 이거 꺾였어 야, 오늘 남겨라 이거 내가 다 먹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나 한치 아파 한치 아파 한치 아파 응 선생님 울었으면 타려받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분이 오늘 사전 녹화도 참여하고 팬미팅도 가고 토마토 1위하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로 이야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진짜 너무 감동이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도 너무 행복한 하루로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I like you bad I like you bad 잘 했을까? 진짜, 진짜 아니야 안 그래도 그 엊그저께 팬사인회에서 오프닝 시퀀스 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맞아요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니, 뭐 글쎄, 어, 하면서 이렇게 넘겼는데 그렇습니다 네 눈치 채신 분도 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눈치셨을까요? 그쵸, 매터, 매터돌? 매터돌 거기서부터 아마 그렇죠, 의상을 저거 때문에 맞아 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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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검정색 반지네요 반지 맞아요 반지가 아니라 처음... 반지라고 할 뻔 처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추사가 계속 날아갔어요 맞아요 저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졌어요 아니, 끝에 여기 하나 없었어, 나도 저 리허설 때는 여기 엄지 빼고 4개 다 날아갔어 네, 무대 하셨을 땐 하자마자 하나 쏙 빠지고 고기 안에 쏙 턴 이렇게 싹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쏙 빠지고 거의 뭐 꼭 할 거 무대를 끝나고 딱 바닥을 봤는데 검정색 바닥에 뭔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 주워서 내려가고 반경이 수고해 봤어 너무 좋았다 진짜 네 그래도 너무 즐겁게 오늘 우리 모아분들 덕분에 잘 하고 마무리도 잘 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전하고 싶어서 폈습니다 좋네요 뭐 사랑한다고요 네 네, 오늘 약간 느꼈는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콘서트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 고민했을 것 같아 그냥 굿보이 굿면 추마 추마 이런 거 나는 재밌을 것 같아 좋네요 우리 또 썸머스닝도 가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기회 많이 해주십시오 혼자 램프 위에다 발 올리고 굿보이! 굿밴! 맞아, 맞아 굿밴디랑 호퍼면서 드럼 안 끝나고 드럼 안 끝나고 드럼 안 끝나고 죄송합니다, 나 취덩일 것 같다 문제 알지? 좋네, 뭔가 나른하고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는 것 같아 저희가 거의 두 곡을 연달아 추고 나왔거든요 맞아, 맞아 갑자기 쭉 나른해졌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엔딩이다 보니까 군 출연자로 다들 물어보셔서 이게 약하게 추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 진짜 옆에 아티스트분들이 다들 눈을 처음 시청하기 때문에 저희를 보고 계셔갖고 진짜 나 온 힘을 다 했었어 이제는 나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실 이렇게 음방을 하면 사실 선배님보다 후배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맞아, 이게 신기해 맞아, 이게 신기해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맞아 뭔 말인지 알지? 그런데 우리 진짜 이제 음방남은 후배분들 많으시네 신기하다 이제 우리도 연차가 적은 편이 아니었고 아직 신인 같은데 나도 아직 신인 같다, 우리? 나도 나도 저희가 좋은 선배님들을 보고 자란 만큼 저희가 더 좋은 에너지를 네, 바로 물려줘야지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쑥쑥 이게 나름해진다 응 아이 귀여워 아이 잘한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이거 원래 훈제핀다? 봐 아, 귀 안아버라 시프 시프 이게 뭐야 이거 저거 수염이야? 이거 새끼손가락 이거 어떻게 실패나? 띵 같은 팀 , 죄송해요 홍보 밴드 명작이죠 홍보 밴드 내가 제일 좋아했어 진짜 명작? 이거 1, 2, 3 아 명작이야? 나 하나도 안 봤어 나 특히 이 편이 진짜 재밌었어 이 편 재밌었어 하고 난 1편의 악당 좋아했어 타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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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지 난 동물원 빠진다필만 타이롱 보고 그거 동작 다 딴 거잖아 사람들도 근데 다 타이롱 되게 멋있는 나를 형 진짜 멋있어 나 완벽하게 이해했어 나랑 휴닝카이나 신나게 애니메이션 얘기할 때 세 명이 이런 기분이었군요 아니야 이거보다 한 30배 정도는 형이 지금 느낀 기분이 많이 있어 그래? 행복 밴도 몰라요? 얼마나 아니면 이 반도 난 1밖에 안 봤어 다? 아유 헛사람구만 나 했다 뭐로 헛사람 네 네 이제 저희가 이 대기실을 비워줘야 돼서 캡처 타이머로 하고 지금 저희가 조금 우리의 마무리로 상담을 할게요 대기실을 달라고 해갖고 네 캡처 타이머로 뭘 할까요? 이거 몰아주자, 몰아주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서로 몰아주기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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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마무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콜 풀 파전 언제 나오나? 봉지 답하는 거 보고 싶은데 우리 잘했는데 네가 잘했어 너무 신나게 했는데 잘했어 다 너무 잘했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라디오까지 있으니까 즐겁게 봐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1 2 3 3 3 4 5 5 5 안녕 5 5 6 5 6